코로나19 확산세의 정점 시점이 앞당겨지고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통제보다 주요 의료방역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문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BAO 변이의 검출률은 52%. 한 달 만에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9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치도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1,40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해 모두 4,000여 개 병상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25.3%로 여유가 있지만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 치료 병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25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시행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나눠 모두 94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고 검사와 진단,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소는 이달 안으로 만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진료 당일에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패스트트랙 대상도 확대합니다. 6세 이상 면역제화자, 또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수 입소자가 기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국 4곳으로 줄였던 임시선별검사소도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오늘부터 모든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 만큼 50대 이상이나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한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 4차 백신 접종을 받은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5차 백신 접종을 받은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